아 지금 어디냐 멈출 수 없는 심정 손이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레베터 나의 레베터 헛헛 불어올리다 여견만 돌리러 레베터 헛헛 불어올리다 왜냐면 이제 그런 나가자 할 때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채널 베이스는 1 2 3 3 어때요? 그럴 수가 있냐 무슨 소리야? 아 박수 칠려고 내 치즈였네요 당연히 이 음악은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전화 잘 지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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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